점프! 점프! 우리 개굴 닌자 가문은 항상 나약해지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항상 수련해야만 한다. 알겠지? 자, 점프! 점프! 에이... 힘들어...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개굴... 그런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돼. 비록 네가 지금 약할 순 있어도 너는 남을 잘 격려해주고 누구보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유대감이 높지 않니? 아빠가 볼 땐 너에게도 숨겨진 힘이 있다더. 제... 제가요? 그래,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자, 모두 저기 깊은 영보스에서 점프 수련을 하고 집에 돌아오거라.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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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바보게! 숨을 못 쉬겠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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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뭐하는 거야, 개굴! 이렇게 약하면 너는 야생 포켓몬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개굴! 내가 항상 네 뒷처리를 할 순 없는 거잖아. 아버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얘 같은 게 무슨 숨겨진 힘이 있다는 건지 말이야. 미... 미안해요. 미안... 미안하기만 하면 다 드냐? 닌자 개굴이면서 이런 것도 못해, 개굴! 미... 미안해, 개굴! 니 동생을 봐라! 너보다 훨씬 잘하잖아. 하아... 니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실패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개굴! 좋아, 개굴! 나... 나 혼자 있고 싶어, 개굴! 개꿀 난 실패작이야 개꿀 개꿀 어? 거기 개고 말해 왜 울고 있는 거냐옹? 너는 누구야? 어? 그게 나는 그냥 여길 지나가고 있는 야생의 야옹이다옹? 아 그렇구나 사실 나는 무리해서 너무 약해서 짐만 돼가지고 여기 있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개구마를 가 모여서 지내는 곳이 맞냐옹? 응 맞아 응 고맙다냐옹 복 받을 거다냐옹 응 고마워 야 얘 봐봐 아 이젠 하다하다 친구가 없어서 고양이랑 친구까지 먹은 거야? 어떻게 된 게 넌 나랑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아직도 진화를 못했어 어? 어? 야 개 빠져가지고 여기서 맨날 울고 있네? 돌어 돌어나 응 하지마 넌 아직도 저기 연목도 점프 못한다며? 야 너 개구리 맞냐? 오 이거 진짜 나한테 지옥을까? 아아아아 그만둬 아냐 나도 점프할 수 있어 아하 야 거짓말하고 있네 야 뛰어봐 아 뛰어오라구 야 저기 보이는 절벽나무 보여? 저쪽으로 뛰면 인정해줄게 여기 절벽나무? 그래 한번 해봐 야 근데 저긴 우리도 못 뛰잖아 어차피 쟤 쫄보라 안 뛰어 야 그래 해봐 내가 못할 줄 알고 야핰 아ח 어 죽었나 개굴 흐읏 몰라 여기는 나도 못 뛰는 데였는데 쟤가 뛸줄 누가 알았겠어? 크흐흐흐크 크흐흐크 됐어 nak Brain B provincial 그러게 멍청이 가자 으흐흑 으으흐흑 너무 아파 아아아 뿅 낙충이잖아 결투다 촥 자, 불꽃 쐬래! 음... 또 어떤 포켓몬을 잡아볼까? 어... 음? 음, 깨굴, 깨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이거는 개구마루? 어이, 의식을 잃었잖아! 깨굴, 깨굴! 이거 엄청 위험한걸? 이러다간 진짜 죽겠어! 그래! 상처치료약을 줘야겠다! 상처치료약이... 어, 상처치료약이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이상한 사탕을 주면 레벨업으로 해서 체력이 조금이라도 오를지 몰라! 어? 이상한 사탕을 줬더니 아니, 개구마루 모습이 진화하잖아!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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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 그렇게 진화하면 체력이 조금이라도 오를거야! 그럼 정신 차릴 수 있겠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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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니, 진화해도 아직도... 굉장히 아파하잖아! 어쩔 수 없다! 빨리 포켓몬 센터로 데리고 가야겠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어휴, 다행이네요! 새롭게 잡은 포켓몬이니? 아니요! 야생에서 죽어가는 거 봤어요! 아마 야생에서 살고 있는 포켓몬인 것 같은데 아직 어린 포켓몬이기도 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줄까 해요! 그렇구나... 하지만 이 개굴 반장! 너한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왜요? 야생에서 다쳐서 오는 포켓몬들은 대부분 무리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게 바로 야생 포켓몬들의 세계이거든! 이 포켓몬도 무리해서 버림받은 게 아닐까 싶다! 다시 야생으로 가도 다시 적응하지 못해서 죽을 가능성이 있단다! 하... 그렇군요... 야생 포켓몬 세계는 정말 냉혹하구나... 개굴 반장! 넌 여기서 쓰러질 수 있어!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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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싫다고? 하지만 여기가 니네 집이잖아!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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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 음... 음? 음? 개굴! 아니 절로 가라고! 아이... 어어어... 어어... 아잇... 아이... 하... 너 혹시 무리에 적응하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거야?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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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드는 걸 도와줄게 강해지면 다시 돌아갈 거지? 개굴 좋았어 개굴 반장 너도 물 포켓몬이니까 저 켄타로스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개굴 반장 물의 파동이다 물의 파동 아니 뭐하는 거야 빨리 물의 파동 켄타로스 켄타로스 개굴 는자 이번에는 불 포켓몬이야 니가 물의 파동하면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이번엔 자신감 있게 싸워보는 거 알겠지? 개굴 자 좋았어 개굴 반장 물의 파동 개굴 야 도망가면 어떡해 개굴 반장 어디 있는 거야 에이그 여기에 숨어있었냐 하휴 너 그렇게 공격을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다가는 방금 내가 죽을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어 지금은 내가 니 트레이너잖아 서로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서로 유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겠어 내 말에 믿고 내 말대로 한번 해보겠어? 개굴 반장 개굴 개굴 좋았어 이번엔 진짜 믿어볼 거야 좋았어 개굴 반장 앞에 불 포켓몬이야 넌 물 포켓몬이니까 상성상 이길 수 있어 자신감 있게 하라고 좋았어 개굴 반장 이번에는 정말 공격해보는 거야 개굴 개굴 알겠지 개굴 절대 울음소리 같은 걸 내면 안 된다 가자 물에 파동 개굴 개굴 오 감동적이야 개굴 반장이 드디어 첫 승리를 했어 개굴 반장 개굴 정말 감동적이야 잘했어 뛸 수 있어 물에 파동 개굴 야 물에 파동 개굴 야 자 가자 물에 파동 개굴 너 완전 눈빛이 달라졌어 개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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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도사 나 롸이 우주를 뛰어다니는 우리 로켓단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난 냐옹이다옹 이 정도면 충분히 강해진 것 같아 개굴 반장 너 엄청 자신감이 엄청나다고 이제 개굴 개굴 우리에 가서 네가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면은 너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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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맙다고? 응 아니야 네가 워낙 양색 포켓몬 치고는 내 말을 금방 잘 따라줘서 금방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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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 말이 맞지 로사 로이 정말 여기 개굴린자들이 잔뜩 있잖아 역시 나홍이는 천재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떤 울부 개굴이가 나한테 알려줬던 냐옹 우린 이제 부자야 요즘 한창 인기라는 개굴린자를 왕창 잡았으니 팔아버리면 우린 부자가 될 거라고 두목님한테 한껏 사랑받겠지? 왜 이러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어렵다 안녕